이제는 마지막이 되고 싶어서 네,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눈물 난다 부산에 있을 거야? 네 어, 부산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기회가 돼서 이번에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뭔가 마지막으로 온다는 생각으로 봤어요 네 인생 이제 시작인데 뭘 마지막이야? 이런 거 보러 다니는 거는 이제는 마지막이 되고 싶어서 네,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눈물 난다 이제 28이 세상을 뭘 안다고 네가 근심을 부모 근심까지 다 알아야 되고 너도 하고 싶은 게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엄마가 네 발목 잡고 아버지가 네 발목 잡고 아버지를 보면 그래, 아버지도 자수성가하라는 운이다 열심히 살아라 했으나 잠시 올라갔다가 툭 꺼지는 격이야 돈을 벌어도 번다고 했지만 망하라는 운세고 이 기복이 있다 네 정시가 중에 아버지를 낳아준 부모 조상들이 계시잖아 네 그 윗대는 그래 잘 살았던 집은 맞아 네 엄청 잘 살았던 집인데 너희 할아버지 네 그래서 활량으로 다 까먹고 네 할아버지 때 돈이 다 깨진 거고 재산 때문에 다툼이 남겨 보여 그래 형제가 윤기가 꺼내주고 아버지는 혼자 부모한테 받을 게 없어라 했고 네 자수성가하라 했다 아버지가 머리는 상당히 좋으신데 네 뒷백이 없는 거야 네 뒷심이 없어 근데 너희 집을 보면 네 형제짠지 젊었을 때 청춘에 일찍 갈아갔는 조상 네 오빠 오빠야 네 그래서 자꾸 앞을 쓰는 격이고 지금 얼마나 됐어? 제가 10년 정도 됐는데 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작년에 이제 너무 저희 엄마가 몸수가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어느 이제 신당 같은 걸 찾아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엄마보다는 제가 뒤에 누가 따라다닌다고 남자가 그거를 먼저 하자 해가지고 한번 이제 굿을 이제 진짜 없는 돈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 것도 같이 약간 해보자 해가지고 한나를 잡아서 엄마 약간 날짜 괜찮은 거랑 오빠 날짜 보내는 날짜 괜찮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엄마 그때 허락받고 했었는데 한 달이 있어도 엄마 몸이 안 호전돼서 제가 오빠 때문에 문제는 아니다 네 어 이 전체적인 문제가 있고 오빠는 일부분에 속해 네 그럼 아버지 형제자 중에도 일찍 가신 분 안 계셔? 할머니께서 어 그 아버지 놓기 전에 아기를 유산하셨던 걸로 알고 계셨어요 응 유산한 거 말고 이제 자라면서 아버지 뭐 사촌이 됐든 형제 뻣인데 네 니가 조상은 다 모른다 쳐도 이 정시가장을 보면 청춘에 그 한 대 라인이 있잖아 너 그 집은 안 살해보면 사촌이 되잖아 그렇듯이 이 한 대 라인에서 청춘에 일찍 갈 조상들이 자꾸 보여 그럼 오빠도 그 타켓이야 네 그럼 오빠도 명의 없었겠지 아버지 대신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걸 알아라 라고 엄마한테 바람을 많이 줬으나 엄마가 인정을 안 하니까 엄마 몸으로 자꾸 조상들이 때리게 되고 네 아버지라도 지켜라 때리게 돼 근데 너의 사주를 보면 제자야 쉽게 설명을 풀게 진짜 쉽게 좀 설명해 어 제자라 해서 다 무당하는 건 아니야 네 대신 너한테는 돈 벌어 주는 업신이야 네 대강 할아버지가 와 있어 그리고 동자가 와 있어 그래서 똥꼬집은 피운다 대도 안 한 거야 피우고 근데 가다 보면 네가 맞아 근데 그 끝까지는 못 가 제가 약간 끈기가 부족해 어 그러니까 바람이 든다 했잖아 네 아무리 좋은 길도 너는 시작은 좋아 맞아요 네 촉이 좋아 그래서 이게 가면 되는데 가다 보면 한 세 번 가다 보면 네가 포기가 되는 거야 실증도 나고 맞아요 이 정도면 다 알았네 이 정도면 뭐 아는 거 아니야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네가 작년부터는 네 스물여섯 일곱 여덟이잖아 네 이때부터는 이게 심하게 들어와 네 그래서 네가 뭔지 모르게 점도 모르는 게 네 전보러 가게 되고 답답하니까 맞아요 인도를 자꾸 하는 거야 그중에 오빠도 있었고 어 오빠는 왜 내가 다 못 산 거 너라도 사라 어 그래서 너 오빠가 내가 하고 싶어도 공부 못 한 거 네 너한테 다 주고 공부가 안 되면 재물에 돈이잖아 한 거 직업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오빠가 되고 싶다고 너한테 왕내림 엄청 많이 해서 지켜주는 근데 힘이 없어 네 그래서 오빠 때문에 엄마가 아픈 건 아니야 그 전날도 아팠고 네 맞아요 저도 오빠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엄마가 너무 답답해서 간 거였는데 일단은 제 뒤에 따라다닌다고 거기서 말씀하셔가지고 오빠를 일단 좋은 곳으로 보내자 라는 취지에서 일단 첫 번째로 굿을 했는데 한 달 두 달도 안 돼서 제가 이제 엄마가 또 아픈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안 아팠으면 좋겠고 그래서 또 이상한 또 제가 부산에 그냥 신당을 또 찾아갔는데 또 거기서는 엄마 굿을 하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때문에 굿을 해야 되는데 엄마 굿을 하자 했잖아 네 그럼 너는 그게 답답하잖아 시기에 엄마 굿을 했는데 원인이 뭔지 네 네가 뭔가 원인을 들었으니까 굿을 했을 거 아니야 그냥 원인을 듣다기보다는 그때는 굿을 하면 좋아지는 줄 알고 또 있어요 어린 마음에 어린 마음에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약간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는 진짜 되돌리기도 싫고 엄마는 굿을 해서 굿다고 볼 수는 있으나 엄마 아픈 게 없어지지가 않는다 왜냐 이미 벌이라는 게 내려오고 엄마 몸을 아까 그랬죠 아들을 못 지켰는데 조상에서 지켜줄까 네가 살기 위해서 네가 운을 받고 니한테 걸린 걸 풀기 위해서는 니한테 덕을 줄 수 있으나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덕보기가 좀 힘들어 지금 아픈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속 아팠는데 이 집안에 양주부리로 업을 계속 모시던 게 보여요 근데 그 줄이 내려오면서 없어지게 되고 아들을 일찍 잃다 보니 그에 대한 벌이 같이 온 거 같아요 그에 대한 고통 그래서 조상들이 못 지킨 거에 대해서 나머지 딸이라도 지키라고 조상들이 왕래를 하고 신에서 왕래를 해서 왕래를 해서 아픈 거지 그걸 이 딸이 뭔가를 한다고 해서 나아지지는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그 고통을 조금 안고 사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외조부리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줄을 이 아이가 끊어주기는 지금은 조금 힘들고 이른 상태죠 이미 다 지나갔다 그치? 지나갔으면 지금부터라도 니는 니가 뭘 잘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너도 지금 막막하잖아 네 뭐 하고 싶어 저는 서비스 업적으로도 하고 싶고 뭔가 제가 장사를 하면서 서비스 업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를 제가 지금 최종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데 장사해야 돼 4주에 장사가 딱이다 맞다 그게 그래요? 어 그래서 아까 했잖아 너한테 돈 벌어주는 신 재물의 폭 풀어보자 니 남 밑에 일 못하거든 딱 해놓고 1년을 못 간다 네 그러면 그거를 알아야 어쨌든 내가 장사를 하든 내가 뭐 요리를 하든 어떤 장사를 해도 알아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네 장사도 실패를 덜하잖아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물론 니가 오빠는 풀어줬고 엄마 때문에 구선 했다 잘 하든 못 하든 그럼 이제는 너를 위해서 하라고 네 니 지켜주는 동작은 니한테는 수호심이야 네 저는 이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은 안했는데 응 네 다 이제 제일 포커스는 가족 엄마 아빠 그 쪽에 맞춰져 있고 응 제가 얘기 들으니까 약간 느낌이 지금 빠거지 빠거지 네 내리미에서 살아야겠다는 게 니가 있어야 엄마를 지킬 거 아니야 엄마 아버지는 연세가 많아 네 뭘 어떻게 할 건데 젊은 니한테 명기를 안 주면 엄마 아빠 못 지켜 그래서 물이 지금 거꾸로 가야 되는 시기야 어쩔 수 없이 포커스는 누구? 저요 그렇지 너한테 맞춰 네 모든 게 정리가 안 되고 순서가 없는 거지 네 약간 뒤죽박죽이 지금 응 이제 순서는 너부터 출발 네 정해라 네 궁금한 거 있어? 궁금한 거 응 그러니까 제가 저만 이렇게 딱 생각하고 응 좀 바릇하게 1, 2년 동안 나아가다 보면은 응 제가 이제 독립도 할 수 있고 응 제가 뭐 재장사를 할 수 있는 거는 맞죠? 그럼 30대 초, 중반쯤 돼야 돼 네 그때까지는 어 그렇게 생각하면 어 남 밑에 일하고 한 집에 오래 있으란 얘기는 아니야 네 이것저것 저는 다 배워보길 다 해봐 응 그래서 2, 3년 어 배운다 생각하고 그쪽으로 좀 집념을 해 응 응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이런 말을 들은 게 제가 처음이거든요 응 어디 방법으로 그러니까 네가 더 답답한 거야 네 네 저는 제 인생이 먼저라고 항상 얘기는 하는데 하하 말로만 공직도 가보고 굿도 이제 두 번 해봤던 케이스예요 근데 왜 굿을 해야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자기 사주가 어떤지 전혀 모르고 모든 거에 엄마한테 맞고 아프지한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자기 인생이 안 풀리는 거죠 20대 같으면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기운이 충분히 또 갖고 있는 게 우리 젊음인데 이 기운에 점에 의존을 하고 굿에 의존하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중심이 자기가 되어서 직업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하고 자기가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조금 죽이고 장점을 살려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사주고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그걸 너무 몰랐던 거고 분명 신과물은 있고 조상과물은 있지만 그로 인해서 뭔가에 크게 우한이 드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서 긍정적인 마인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군데 점집도 가보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선생님께서 제가 궁금하고 이렇게 제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저희가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번에는 듣지 그러니까 다른 신당에 가서 듣지 못한 뭔가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뭔가 진짜 해결책을 솔루션을 저한테 딱 해당되는 솔루션을 주셔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잘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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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